아! 아! 소리는... 아, 진짜. 박놈이 작사. 박놈이 작사. 박놈이 작사. 깡 소리가 났는데. 이렇게 하면 우리도 할 수 있어요. 야, 여기 와서 진상을 부리는 거예요. 아, 진짜? 하나 더, 하나 더. 토의 성상이 하나라도 생기면 실격입니다. 도전, 도전! 자, 이스현 국민타자! 에이, 쏘입니다. 다 달리면서? 강아지! 지금 이거 시작할 수 있는 게... 이거 완전히! 이거, 이거 옷을 또 하자. 끝난 거 아니에요? 오케이, 오케이. 이번에 만약 박용택이 초 안 건드리고 퍼펙트로 끄면 이기는 걸로 하죠. 당연한 거예요. 2차 도전이라고. 29번. 돌 빼고 다 했어. 좀 위에다 해야 되네.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도전. 28개. 이승엽 선수. 3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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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개.